제10호 태풍 산산이 상륙한 일본 규슈 남부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이곳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공항입니다. 한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를 향해 착륙하려다가 실패한 건데요. 또 착륙을 시도하려는 여객기가 강풍을 따라 좌우로 중심이 흔들리더니 이내 착륙을 포기한 듯 다시 상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영상입니다.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왼쪽으로도 기웃둥, 또 오른쪽으로도 기웃둥 거립니다. 강풍에 떠밀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대다 결국 땅에 닿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국내 일본행 항공기도 줄줄이 결항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태풍이 현재 후쿠오카에 있고 이동 속도도 느려서 후쿠오카행 항공편은 계속 결항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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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